단순한 코막힘이 복잡해져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때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에센셜 오일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코 막힘을 위한 천연 오일이 있다. 감기, 독감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코가 막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성가신 증상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피로가 느껴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코막힘을 완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증상을 위한 몇 가지 자연적인 대안을 선택해보자. 오늘은 코막힘의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몇 가지 에센셜 오일을 권장한다. 코막힘이란? 코막힘은 코 안에 있는 연조직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특정한 알레르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재료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한 숟갈 14g 물 2컵 500ml 방법팬에 물 2컵을 넣고 데운다. 물이 끓으면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넣는다. 불을 끄고 넓은 그릇에 혼합물을 붓는다. 머리 뒤에 수건을 대고 증기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얼굴을 조심스럽게 그릇 쪽으로 숙인다. 화상을 피하기 위해 최소 15cm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코막힘을 원화하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라벤더 오일에는 항진균, 항균, 해동 및 진통 작용이 있어 아로마 세러피에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오일을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기, 독감 및 기침으로 인한 코막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폐화기도에 축적된 점액 원화에 도움이 된다. 재료 라벤더 에센셜 오일 두 숟갈 30ml, 아몬드 오일 두 숟갈 30ml 방법 용기에 두 오일을 잘 섞는다. 가슴, 목 등에 직접적으로 도포한다. 3. 코막힘을 원화하는 타임 에센셜 오일 타임 오일은 항박테리아 및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계 및 호흡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침, 인후통 및 코막힘과 같은 감기 증상 치료에도 사용된다. 인후통 원화를 위해 타임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 세라피로 활용할 수 있다. 4. 민트 에센셜 오일 민트는 강한 향을 갖고 있어 국소적으로 사용하면 기도를 정화할 수 있다. 코막힘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밤 자기 전에 오일을 사용하자. 재료 민트 에센셜 오일 두 숟갈 30ml 호호바 오일 두 숟갈 30ml 방법 작은 용기에 두 오일을 섞는다. 목과 가슴에 오일을 도포하고 피부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부드럽게 문지른다. 5. 코막힘을 완화하는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 오레가노 차는 악용 성분으로 인해 대체로 감기와 독감 치료에 사용된다.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재료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 한 숟갈 15ml 물 2컵 500ml 방법이 오일을 흡입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칼립투스 오일 또는 타임 오일과 같은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물을 끓이고 오레가노 오일 한 숟갈을 넣는다. 주둥이가 큰 용기에 혼합물을 붓는다. 머리 뒤에 수건을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 이때 약 15cm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증기를 들이마시면 몇 분 내로 코막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치료법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단시간 내에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코막힘이 일주일 내로 가라앉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한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강한 냄새 또는 알레르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